죽이고 싶었던 나의 연진아 안녕. 이게 내 마지막 편지야. 날 거절하면 사랑인 거죠. 저런 남자가 있을까? 상처를 겪어본 사람은 알아볼 수 있다. 응급실에서 마주쳤을 때부터 거기다 영양실조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람을 좀 돕고 싶다에서 시작을 했겠죠. 우연히 바둑 광장에서 만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좀 신비한 여자였을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시간이 아주 잠깐이지만 자기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잊게 되지 않았을까요. 그래서 아 이 사람이 나의 구원이구나 포스터의 문구처럼 정말 서서히 서서히 스며들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것까지 하는 완벽한 여자. 내가 얼마나. 보고 싶었어요. 아유 아유. 안쓰러워 진짜. 그런데 나 왜 또 떠났어요. 복수가 아니라 사랑이었나 보죠. 저런 건 그냥 생각하면 써지신 거예요? 생각하면 생각이 나요. 아니 나 진짜 억울한 게 김은숙 대본 받고 뭐 오글거려서 막 어쩌고 저쩌고. 그런데 내 대본 이제 받으면 각오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모르겠다는 말 잘 안 하는데 지금 모르겠다라고 한 그 대사에 많이 담았다고 생각하거든요. 모른다는 말 싫어하는데 아직 모르겠네요. 나도 내가 연진이를 떠나지 않을 거란 걸 방금 알아서. 그러니까 우리 또 봅시다. 연진이의 남편으로서여야만 쓰임이 있는 거죠 동훈이에게. 연진이를 떠나면 동훈이를 볼 더 이상의 이유가 없으니까. 본인 마음을 그때는 확신을 못했다가 삼각김밥 먹을 때 내가 이 여자 좋아했구나 이런 거 확신하지 않았을까. 그래서 담백하게 떠나는 그 나이스함과 재준이를 밀어버린 개XX. 혜정인, 재준이 사랑한 것 같다. 맞죠 감독. 아니 감독님. 작가님. 맞아 저는 사랑했다고 생각해요. 그 재준이가 하는 모든 말이 나쁘잖아요. 그래도 항상 재준이 옆에 있어요 혜정이가. 끝까지 기대하고 들어 올래에 들어간단 말이죠 거품 속으로. 애도 키운다고 하고. 너의 8살라 키울 수 있어. 신박하네. 프로포즈멘트 치곤. 키우고 못 키우고가 어딨어. 당연히 데려와야지. 네 핏줄인데. 제일 찐 사랑 아닐까요? 명호는 혜정을 사랑하는 거예요. 안 사랑하면 러시아 가자고 하지 않죠. 진짜 명호가 그러네. 명호가 찐 사랑이네 그러고 보니까. 한국을 뜨자고 합니다 작가님. 아 맞네. 나 너 좋아했다고. 쭉. 재준이는 나는 나쁜 놈 외식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해. 재준이와 연진이는 밖에 사람이 있는데 그 방에서 그렇게 미래를 즐기고 연진이가 하는 어떤 나쁜 행동에 대해서 말리지도 않고 이런. 사람 명확해 사랑은. 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. 그래 맞아. 사람 명확해. 나만의 신. 어떻게 됐어요 우리? 파트 2 대박 났나요? 조금 대박이 덜 났으면 넷플릭스를 클릭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오늘도 넷플릭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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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